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렇게 하나 해봅시다. 아 나 너무 이상하다.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아 시원해. 야 이거 왜 이리 와. 야 역풀이 뭐야 역풀이 적었어. 왜 그래. 아 이거 옷이 뭐인데. 아 되게 쑥스러워. 내가 쑥스럽네. 아 미안하다. 지효가 오랜만에 와서 제가 내신했었어. 아 이쁘 이쁘다 근데. 이뻐? 아 이쁘 이쁘다. 이쁘 와 지효야. 실수로도. 영광입니다. 아 왜 그래 너. 오 오 이게 이상하게 위로 쳐다봐요.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은요. 여기 뭐든지. 진짜 사리네. 아 이쁘다 오신 줄 알았는데. 아 이쁘다. 아 죄송합니다. 저는 뭐 궁금하시도 않아요. 아 죄송합니다. 아니 아니 저기. 아니 미안한데 이렇게 리액션 안하고 멘트 안 할거면 사이드로 좀 나와줘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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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 같은데. 아니 왜 당황해 졌어요. 자 감독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? 제 말을 들으세요 제 말! 내 말 들어! 석진 오빠 림보 다섯 발자국 앞으로! 광주야 다섯 발자국 앞으로! 광주야 앞으로 광주야 앞으로! 경ruff 안 줘! 자 점프해야 fullest refRAD에 걸려rebbe 거기다다! 좁진xic 거예요 점프! 줄넘비 따라하는 livel! 줄넘기 3번! 아 이거구나! 누구 말을 들여야 돼? 기iev ப 아니야? 가만히 있어? 줄넘기 세, 야! 야 줄넘기! 줄넘기? 줄넘기 세 번! 하나, 둘, 셋! 앞으로 타고? 앞으로 가고 있어! 야 이광수 너 거기 쓰라고! 앞으로 가? 앞으로 가냐고! 뒤로 가! 뒤로 가! 뒤로 가 뒤로! 이광수야! 어? 뒤로 가려고! 나? 누구야 나 뒤로 가려고 해! 아니 오빠! 오빠 오빠! 오빠 앞으로 다섯 발자국! 야 이광수 거기서! 하나! 열! 셋! 넷! 뒤로 가려고! 뒤로 가려고! 야! 오빠 앞으로 한 발자국요! 어! 자 그거! 저거 넘어졌잖아! 쪼그려 앉아서 그거를 일으켜! 그거를 일으켜! 어 이거! 어 됐어! 됐어 오빠! 그거 내려놔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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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! 오빠! 송준 오빠 잠깐만! 뭐 있어 누나! 너희 손을 들어봐! 아! 뒤로! 아! 그래 거기 과자 보이지! 거기 과자 보이지! 어? 안 보이지! 야 과자가 어디다 보이냐! 과자가 어디 뭐야! 거기! 송준이랑 과자가 내달려 있어! 됐어! 죽어! 야 진짜 뒤로 가야 돼! 야! 아! 진짜 아파! 먹었다 먹었다! 잡아요! 어! 일어나요! 오빠 바로 위로 던져! 아니! 어! 뭐야! 아니! 어! 뭐야! 아니! 뭐하는거야! 어! 어디야! 여기! 어!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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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구만! 여기 서있어요! 오빠 터졌어! 잠깐만! 그만해! 그 앞에 무릎 위에 느껴지지! 탁자를 잡아봐! 자! 살사살사! 위에를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세요! 네! 위에 보면 립스틱이 있어요! 으악! 야! 아! 아! 미리 얘기하지! 미리 얘기하지! 미리 얘기해야지! 아! 완전 뒤로 한 걸음만! 완전! 그래! 잘됐다! 그래 거기! 오빠 그거 바닥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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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